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내분비생리에서 갑상샘 호르몬과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은요, 각각 갑상샘과 부갑상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갑상샘과 부갑상샘인데요, 각각 어디 있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갑상샘이 우리 목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의 위치, 가운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표시된 부갑상샘은 사실 이 앞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뒷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략의 위치가 이 목부위에 있다는 거 먼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갑상샘과 부갑상샘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목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먼저 갑상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후두, 후두 연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패 연골이 있고요, 이쪽이 후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기관이 쭉 연결되는데요, 그 기관, 바로 그 방패 연골 아래쪽에, 기관 쪽에 이렇게 약간 나비 넥타이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물론 양옆으로 이렇게 큰 온목 동맥이 지나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요, 그 뒷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뒤에서 본 그림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두이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식도가 이어집니다. 지금 앞부분은 아까 살펴봤던 기관이고, 기도, 그 뒷부분이 식도입니다. 그 두 개를 다 감싸 안는 듯이 되어 있는 것이 갑상샘이고, 지금 보이는 이 모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는 것이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하고요, 이 사이로라는 뜻 자체가 방패라는 뜻이에요. 오이드는 어떤 모양의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갑자가 방패갑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모양상자, 그러니까 방패 모양의 샘입니다. 만약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했다면, 방패샘,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 의학용어로는 갑상샘이 됩니다. 후두연골 아래쪽에 있고요, 기도 앞쪽에, 좌우에 두 개 옆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두 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 잘룩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갑상샘 잘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비 넥타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성인에서 약 15-20g 정도의 무기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부 갑상샘은요, 파라 사이로이드 호르몬, 여기서 이제 사이로이드가 있고, 파라라는 말은, 여기 말 그대로 부라는 뜻이에요, 부. 사실은 원래는 나란하다, 나란한, 그런 패럴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부 같은 경우는, 만약 회장이 있다, 그러면 부회장도 있죠. 그리고 뭐 과대가 있다, 그럼 부과대도 있잖아요. 그 부, 그러니까 나란히 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파라, 이런 뜻을 쓰면서 부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상샘 뒤쪽의 양쪽에 위치하죠. 여기 확인한 것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쌍씩 총 4개가, 한 쌍, 그죠? 두 쌍이니까 총 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8mm 정도의 쌀알 크기, 굉장히 작죠? 작죠? 무게도 훨씬 작으니까 1g이 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갑상샘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쌀알 크기의, 4개의 부갑상샘이 이렇게, 뒷면에서 봤을 때, 박혀있는 듯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갑상샘 세포와 거기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갑상샘은요. 그 안을 살펴보면, 소포 세포와 소포 곁 세포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갑상샘을 크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잘린 그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방도 있고, 그 주변에 뭐 작은 세포들도 있는데, 사실 이 조직학 그림에서는요. 갑상샘 소포와 부각상샘을 아주 절묘하게 반반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요. 자, 우선 이제 갑상샘을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큰 방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입체 구조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갑상샘 소포가 크게 있고, 그 큰 구형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이 하나하나가 이 소포 세포, 폴리큘라 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직학에서도 여기 하나하나가 소포 세포, 폴리큘라 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포들이 크게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서도 뭐 이런 것들, 이 주변에 소포 벽을 구성하는 이외의 세포들도 꽤 많이 보이죠? 이런 세포들이 다 뭡니까? 파라폴리큘라 셀, 소포 곁 세포가 되겠습니다. 소포 옆에 있다고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돼 있고, 물론 이제 부각상샘을 자르면 이렇게 또 부각상샘의 세포가 보이긴 하겠죠. 어쨌든, 갑상샘에는 소포 세포와 소포 곁 세포, 이렇게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요. 각각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먼저 소포 세포, 폴리큘라 셀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 나와요. 당연히 갑상샘이니까 갑상샘 호르몬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갑상샘 호르몬은 소포 세포라는 이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아까 말한 이 가운데, 커다란 공간이 있고, 실제로 이걸 만들면 이 안으로 이렇게 호르몬이 또 모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티록신, 그 다음에 삼류도티로닌, 이런 물질이 나온대요. 갑상샘 호르몬은 뭐고, 티록신, 삼류도티로닌, 이건 뭘까요? 예, 같은 말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에 이런 종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서브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잘 봅시다 한번. 자, 티록신은 우리가 티록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T4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삼류도티로닌은 트리아이예도티로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트리, 세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이오드, 요오드, 그죠? 우리가 요오드라고 하죠. 아이오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게 삼류도, 뒤에 이제 티로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아, T3래요. 아, 그러면 이 3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보니까, 아, 요오드가 세 개구나. 아, 그럼 이제 T4는 뭘까요? 아, 그러면 요오드가, 우리 요오드 I라고 쓰잖아요. 요오드가 네 개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티록신을요, 사요오드티로닌이라고도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T3냐, T4냐는 결국은 이 요오드를 갑상셈 호르몬에서의 어떤 화학적 구조에서 요오드를 네 개 갖고 있느냐, 세 개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이 티록신과 삼요오드티로닌,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기능은 사실상 같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냐, 약하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둘 다 갑상셈 호르몬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아까 살펴봤던 소포, 곁세포.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포, 곁세포는 여기 앞에서도 나왔지만, 예, 파라폴리큘라 셀이라고도 하고요. 예, 엑스트라폴리큘라 셀 이렇게도 불러요. 자, 어쨌든 말 그대로 소포, 곁에 있는 세포인거죠. 그리고요, 일명 C세포라고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얘가 실제로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건요, 참고로 여기 앞에 나온 티록신, 삼요오드티로닌과 전혀 다른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상셈이니까 갑상셈 호르몬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갑상셈에 있는 소포, 곁세포에서는 이 칼시토닌이라는 칼슘과 관련된, 예,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칼슘을 낮춰요. 혈중 칼슘을 낮추거든요. 떨어뜨려요. 예, 이런 전혀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부갑상셈 호르몬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부갑상셈 호르몬은 반대로 칼슘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셈 호르몬과 반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부갑상셈이 따로 있고요. 칼슘을 반대로 내리는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 갑상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포, 곁세포는 오히려 여기 부갑상셈 호르몬과 반대 작용이지만, 어쨌든 같은 그런 종류의, 칼슘을 조절한다는 면에서는 그런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완전히 소포, 세포와 소포, 곁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셈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 조절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기 그림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상 하부에서 이렇게 있고, 뇌혈수체 압엽,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갑상셈,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내려오는데요. 살펴보면, 먼저 이 시상 하부에서요. 시상 하부에서 갑상셈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그걸 또 분비하는 상위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TRH라고 하고요. 이제 시상 하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뇌혈수체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기관이죠? 네,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셈 자극 호르몬이 드디어 이 호르몬의 자극 호르몬, TRH의 자극에 의해서 뇌혈수체 압엽에서 나옵니다. 원래 이 갑상셈 자극 호르몬은 뇌혈수체 압엽 호르몬이죠. 자, 그 이후에 이 갑상셈 호르몬, 즉 T3, T4, 티록신이나 3요도티로닌이 갑상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갑상셈 호르몬이 온 조직, 온 몸으로 가가지고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요. 대사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시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활활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결국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어떤 작용들을 하겠죠. 그게 이제 살아가는 생명체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갑상셈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잉증과 과소증, 항진증과 저하증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이런 스텝으로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이게 충분히 많아지면 반대로 뇌어수체 압엽이랄지, 그 다음 시상 하부를 직접 이렇게 억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이것이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되먹임 기전이 되겠죠. 아주 전형적인 이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갑상셈 호르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정 표적 세포 없이 거의 모든 세포에 작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모든 세포에 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세포에 대사를 항진시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요. 대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가는 것. 그게 이제 신진대사고요. 그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몸을 태우는 거예요. 활활 태웁니다. 이제 불붙여서 활활 태우는 게 아니라 느린 연소라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그래서 열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촉진시키기 때문에 열이 증가하겠죠. 상승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대사율. 기초대사율이라는 게 있어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아주 최소한으로만 진행되는 것. 그것이 기초대사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촉진을 한다고 했으니 이 기초대사율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갑상세모 호르몬이 많아지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적어지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심혈관계에서도 열심히 혈액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수축력이랄지 심박수도 항진됩니다. 그리고요. 뼈와 뼈대 근육 이런 것들의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게 되고요. 생식쌤, 신경계 발달도 이뤄져요. 사실 이 두 개와 이 위에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위에 것은 결국은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를 활활 태워서 우리 몸의 대사를 올리는 그래서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거고요. 이쪽은 일종의 성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실제로 어렸을 때 만약에 이 갑상세모 호르몬이 원활히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갑상세모 호르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갑상세모 호르몬의 기능은요. 어떤 신진대사, 기초적인 대사를 항진시키는 우리 몸이 잘, 느린 연소지만 세포들이 활활 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능항진이 일어난다고 봅시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되는 거죠. 갑상세모 호르몬의 기능항진증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갑상세모 호르몬이 어떤 이유에서 정상보다 증가된 생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많아진 거죠. 호르몬 양이. 그러면 당연히 기초대사율 증가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막 소비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까지도 태워버리거든요.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박동, 증가, 빈매 우리 몸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격이나 어떤 신경적인 것까지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내 몸이 지금 굉장히 활활 타고 있어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안절부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피로감까지 듭니다. 계속 에너지가 소비되고 내가 아무리 밥을 먹고 에너지를 채워도 그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질환에 있어서 바세도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브스병도 있는데요.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발견한 사람 이름이고요. 어떤 바세도병이라는 병명 즉 이것이 갑상생기능 항진증인데요. 이 경우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안구돌출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눈이 많이 튀어나올 것 같죠. 실제로 체중 감소도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볼살이 빠지면서 안구까지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런 형태의 외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갑상생 비대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갑상생 굉장히 많이 부어있던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갑상생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갑상생이 커지는 거죠. 기능이 항진되니까 사이즈도 커지는 건데 사실은 반대로 기능 저하증일 때도 이 클 때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 이유는 위에서 갑상생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이 안되니까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르몬이 못 나오니 계속 자극을 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증일 때도 이 고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현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상생 비대증은 기능 항진증에서도 기능 저하증에서도 둘 다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항진증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갑상생이 원래 이렇게 나비 모양 그죠?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자, 그런데 위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의 자극에 의해서 갑상생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항체가요. 여기 막 와요. 항체들이 자가 면역 항체죠.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와서 마치 얘네가 뭐처럼 작용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도 얘는 갑상생 호르몬이 자극이 닿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계속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진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그레이비스 병이에요. 어쨌든 기전이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바세도병이든 그레이비스 병이든 둘 다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다. 즉, 갑상생 호르몬이 혈중에 많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갑상생 호르몬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생 기능 저하증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적은 상태입니다. 자,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초 대세율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실제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왜요? 평소에 나가야 될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심박동수 감소하고요. 또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탈모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사가 떨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심지어 심리적으로 무력감, 우울증까지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사가 다 다운돼요. 푹 꺼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신경적인 부분도 같이 다운돼요. 무력해지고 심지어 우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까 항진증에서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그런 일인데 이건 그 반대예요. 너무 명확하죠. 그냥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어요. 자, 질환으로는요. 점액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점액 수종이라고도 하고요. 믹세데마라고 하는데요. 피부 밑조직에 점액 물질이 저류돼서 전심부종, 그러니까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이데마가 일어납니다. 점액 부종인데요. 이건 이제 큰 이유 중 하나가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림프액 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서 몸에 전체적으로 아까 대사가 다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크레틴병 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레틴병 같은 경우는요. 크레티니즘 이라고 하는데 특히 영하 시기에서 갑상샘 저하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크레틴병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신지체 아까 보시면 갑상샘 호르몬이 어떤 대사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일어나면 성장이 다 신경적인 성장도 멈추게 되고요. 신체적인 성장도 멈추게 되고요. 멈추고 지연되면서 정상적으로 뼈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하게 되면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놓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혀가 좀 두꺼워지고 이런 특징들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나왔던 점액 부종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이제 고이터가 보입니다. 약간 갑상샘 호르몬이 비대해지는 저하증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쪄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굉장히 좀 처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갑상샘 기능 저하증 점액 부종 그러니까 피아가 어떤 부종 퉁퉁 부어오르는 전신적으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혈중의 칼슘 조절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칼슘토닌과 그 다음에 부갑상샘 호르몬이 있었죠. 이것은 각각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포, 겨세포에서 나왔고요. 부갑상샘에서 각각 나왔어요. 서로 나오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기능도 완전 반대인데 하나는 갑상샘이 있고 하나는 부갑상샘 자체에 있다는 거 차이가 있고요. 칼슘토닌은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칼슘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감소시켜요. 떨어뜨려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 인슐린 있죠. 인슐린 인슐린은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토닌도 같이 닌으로 끝나니까 똑같이 이것도 칼슘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부갑상샘 호르몬은요.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번에는 증가시켜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갑상샘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대사가 증가되고 낮춰져요. 서로 반대 호르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양으로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 칼슘 조절은 따로 조절해요. 하나가 많아지고 적어지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애 따로 올리는 애 따로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혈중 칼슘 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또 마저 살펴보면요. 칼슈토니는요. 결국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언제 분비가 될까요? 칼슘 농도가 많아졌을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비가 됩니다. 즉 반대 상황에 분비가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떨어뜨리냐. 장관에서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소화기관으로 혈중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뼈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뼈에다 침착시키는 거고요. 이번에 또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놔버립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혈중 칼슘 농도 여기서 중요한 건 혈중 칼슘 농도라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아니라 혈중의 혈액 중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 중에서만 낮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뼈에 침착시키는 것은 혈액 중에서는 낮아지지만 우리 몸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혈중 걸 떨어뜨린다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갑상세몰 호르몬은요. 이게 언제 증가시키는 거니까 떨어질 때 반대로 증가를 시키겠죠. 그리고 어떤 기전으로요? 반대입니다. 완전 장관에서 흡수 증가시키고요. 뼈에서 빼내옵니다. 뼈에서 긁어내려와요. 꺼내옵니다. 그리고 소변 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배출시키는 걸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증가했을 때냐 반대로 또 떨어질 때냐 이 두 가지 반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올지가 너무 명확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슘토닌과 부갑상셈 호르몬까지 칼슘의 조절을 반대로 하는 그런 호르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갑상셈 호르몬 갑상셈에서 나오는 갑상셈 호르몬과 칼슘토닌 그리고 부갑상셈에서 나오는 부갑상셈 호르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